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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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단지 주무리를 치면 진도아리랑이 무거워져요. 너무 진중한 소리가 되는 거죠. 진도아리랑은 슬픈듯하지만 경쾌한 리듬에 실려서 경쾌하게 부르면서 경쾌함 속에 슬픔이 약간 묻어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렇게 쳐버리면은 무슨 굉장히 무겁고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버려. 그래서 그냥 유목기가 다 사라져버려. 그 진도아리랑이 갖는 또 가사 속에 얼마나 유머러스예요. 리듬도 이게 맞아요. 더욱더욱더욱더욱더우면 들썩들썩한 노래를 너무 무겁게, 무겁게도 한다고. 그럼 막 또 슬플 때는 너무 지나치게 슬퍼버리고. 이러니까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중무리 연습을 하는, 저기 뭐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먼저 오늘은 이렇게 중무리만 배우고 중무리 가락에 맞춰 진도아리랑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세마치장단으로 제대로 배워서 진도아리랑을 또 마저 배워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들어갈게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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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라리가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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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띄울 때는 목을 열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라리가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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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올려주세요. 네,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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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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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하세요 같이 해부르실까요? 시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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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것 가운데서 시김새는 어렵다 쳐도 아래에서 하음에서 이렇게 굵게 떨어지는 음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남도 이 미녀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여러 음계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저기가 밑에 떠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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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 하당한 음은 평으로 내는 음이에요 음, 기본 음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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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밑으로 살짝 꺾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꺾는 음이에요. 남도 미녀에서 가장 중요한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위에서 꺾어내는 음 이렇게 있어요. 꺾는 음, 꺾는 목, 그 3음 체계가 줄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들이 붙어있어요. 다른 음들이. 그래서 그 3음 체계를 조금 더 눈여겨서 그리고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리랑, 음, 음, 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리아리랑 할 때 그 아가 다 떠는 음이에요. 아리아리랑, 랑 이게 본음이에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계속 이게 주음, 키가 되는 음, 주음, 중요음. 아라리가 따 네, 아라리가. 그럼 올라가니까. 아라리가 따 네, 헤에헤. 여기서 튕겨줘요. 아라리가 따 네, 헤에헤. 이런 음 들은 부속음이야 사실은. 중요한 음이라기보다. 부속음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버금으로는 중요하지. 아주 아주 메인으로 중요한 음이 아니라 버금으로 중요한 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따 네, 여기까지 따 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음 들도 될 거예요. 네, 헤에헤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네, 헤에헤. 아리랑, 또 떨어지는 음 나와.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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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죠. 아라리가 아다 네, 그렇게 되죠. 잘 마치해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따 네, 헤에.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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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리랑, 음, 음, 음. 아라리가 아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다시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따 네, 헤에.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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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라리가 아다 네, 헤에.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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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리랑, 아리랑,עם, 음. 왠쿠우 여기 보석 오호우 여기만 꺾으죠 오호호소ц 식임을 해줘요 오호호 달루를 쳐 오호호우 영상 고호호 왠쿠 eat 캔 각 또 떨어져야 되요 밑에서 undermine 본음으로 끝에서 올려서 꺾어줘 쿠부쿠부가 눈물이 흐르고 나 눈물이 흐르고 나 이렇게 들으세요 쿠부야 쿠부쿠부가 시작 쿠부야 쿠부쿠부가 눈물이 흐르고 나 눈물이 흐르고 나가 어렵죠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고구나 꺾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지니까 거기가 상당히 고난이 된거에요 쿠부야 여기를 쿠부야 쿠부쿠부가 이거 아니에요 쿠부야 시작 쿠부야 쿠부쿠부가 눈물이 흐르고 구나 다시 본음으로 돌아오는거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문경 문경 세제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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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문경 세제 은 왠 문경세제 같은 그 음이 원래는 꺾는 음인데 여기서는 꺾지 않고 문경은 문경 하면서 그냥 뻣뻣하게 그 꺾는 목을 꺾지 않고 내는 거예요. 그 음은 원래 좀 꺾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꺾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경세제는 거기서 는해성이 아주 그냥 꺾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타로를 쳐버려요. 타로를 쳐. 타로라는 것이 뭐냐면 꺾는 그 자리인데 식임새가 그냥 장식음이 많아. 그래갖고 그냥 한마디로 복잡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서 타로를 친다고 해요. 그거를 그렇게 여러 음을 동반해서 꺾어주는 것을 그리고 좀 이렇게 원래 꺾는 음은 되게 반음에서 꺾고 이렇게 따 따 따 따 따 이렇게 살짝 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짝 미끄러져서 이렇게 꺾는 것이 꺾는 건데 이거는 음 높이가 상당히 쿠부 쿠부 그러니까 맨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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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호 하고 오호 오호 이 음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렇게 하면서 음이 복잡해. 그건 다루치는 거야. 오호 오호 시작 이건 다루를 치는 거예요. 이건 꺾는 것이 아니에요. 다루치는 거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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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거긴 다루를 치는 거예요. 꺾는 것이 아니에요. 꺾는 것은 반음 정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살짝 살짝 내려와 까 까 까 까 살짝 내려와 까 까 이게 꺾는 것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게 꺾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저기 가야금의 명인 중에 유명한 황병기 교수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음을 일컬어 서른 뽀따리라고 한답니다. 울음 뽀따리. 울음 뽀따리라고 그분은 그분은 그 꺾는 그 대목을 울음 뽀따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자 들어갈게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절 하고 2절까지 배우고 오늘은 여기서 수첩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 여기는 저기봐요. 꺾지 않고 원래 꺾어야 될 때서 안 꺾고 그냥 뻣뻣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문경 세제는 웬 코고고고고 갱가 ony. 아 무증한 나는 거 Az? 문경 세제는 왕 tab 한 절 더 배우실게요. 그 다음에 아리랑은 되게 시작이 후렴이 후렴구가 아리아리랑 소리 소리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까지가 후렴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절이 시작되는 건 문경에서 1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유절 형식으로 돼 있는데 1절에서 평으로 문경하고 내면 2절에서는 천천하고 떠질러서 내. 들어서 내는 거죠. 평으로 내는 시작과 들어서 내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씁니다. 맨날 평으로만 내면 심심해. 우리 이거 되게 즐겁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즐겁자고 하는데 심심해. 재미없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평으로 내면 후렴들하고 다 같이 같이 후렴하고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이 합창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우 심심해.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해요.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노래를 받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같이 합창을 합니다. 그럼 후렴구는 합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 이제 딱 나서서 1절을 자신 있게 썩 먹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못할 줄 알고 에이 그럼 나는 이번에는 높여서 내야 되겠어. 그러면 야 저어 자아. 목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평으로 내는 거 계속하니까 심심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어서 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렇게 들어서 다 들어서 나면 또 재미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평으로 내고. 그 다음에는 들어서 내고 후렴. 계속 그러니까 후렴이 제일 먼저 앞소리로 후렴을 하고 그 다음에 1절이 딱 누구 나서서 개인이 혼자 딱 독창을 평으로 내려먹으러 딱 하면 그 다음에 또 누루루로 들려서 합창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딱 나서서 나는 더 높게 할 거야. 그러고 딱 떠질러서 하면 또 합창 누루루로 하고 또 평으로 내고 또 합창하고 또 떠질러서 내고 또 합창하고 계속 역동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노래예요.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떠질러서 내는 노래를 배워보는 거예요. 이 유행에다가 이제 1절 2절에다가 어떤 가사도 다 껴서 누면 1절로 껴놓고 2절로 껴놓고 이렇게 해서 다 껴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춥냐 덤냐 하면 문경 청천 이게 아닌 시작이 춥냐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더 벗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에이! 떠질러서 내고 병으로 내고 다른 애기 아우시기 하다가 난 그보다 더 간드려지고 더 그냥 한스럽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더 다른 유형을 보여줄 거야. 춥냐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으라 베개가 높고 낮거든 내 파가를 피워라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해줘요. 그만큼 우리 우리네 그 저기 뭐야 옛날 어르신들을 우리네 그 민족 심성은 심심한 거 특히 남대 심성은 심심한 거 되게 싫어해. 싫어해. 막 변화롭고 막 생동 역동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단순한 거 심심해. 그래서 이렇게 막 보니까 유형이 많아 그냥 이렇게 화려한 노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 장곡이 되는 것이지요. 청천하늘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청천하늘에 시작 청천하늘에 그렇게 했죠. 청천하면서 흘러내려 청천 시작 청천 그 다음에 또 질러서 하늘에 하면서 거기서 흘러내려 하늘에 레 하면서 흘러내려 레 하늘에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못 없는 사람 하늘에 공중에 던져서 싹 흘러내려 청천 하늘에 시작 청천 하늘에 흘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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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흘러내려 가슴속엔 섬에서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시작 희망도 많다 희망도 떨어져야 돼 밑에서 희망도 많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배워볼게요 청천 하늘엔 시작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한 번만 더 하고 붙여서 해보겠어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자 그럼 1절 2절 후렴 다 붙여서 해보겠어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대는 웬코 헨가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нак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청천 하늘엔 잔별 흐족 많고 우리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끝으로 남성회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성, 여성회원님들이 섞이다보면 제가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편한 음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남성회원님들이 손해를 보세요 왜 손해를 뭐냐면 자기 목청기량을 다 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남성회원님들만을 위한 시간을 잠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남성회원님들만 우리 회원님들이 부르기 쉬운 그 음 높이로 잡아서 불러보세요 문경 그럼 아아리 아리랑 좋습니까? 네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을 것 같은데 좀 내리세요 아리 아리랑 그렇죠 그렇죠 그 모르시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음음음 아하리가 낫네 문경 세제는 웬고 갱가 쿠부야 쿠부 쿠부가 눈물이 들어오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우리 풍류당 전통은 공수배를 합니다 공수배를 해서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오늘은 최선생님께서 오늘은 공수배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회장님이 선출이 됐을 때는 그때는 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 인사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